요 앞에, 숲이 까만 나무 있죠. 정말 새콤해요. 이 나무는 떼죽나무예요. 정말 때가 새카먹게 낀 것처럼, 까매서 이름이 떼죽나무라고 붙여진 것 같기도 한데, 정말 까매요. 떼죽나무의 겨울모습이예요. 떼죽나무는, 구별할 수 있는 그런게 되게 많은데, 겨울에 떼죽나무는 정말 흥미로운, 그런 모습이 있어요. 뭐냐면, 이게 떼죽나무인데요. 겨울눈이, 이렇게 두개씩 이렇게 있어요. 두개씩, 두개씩. 이게 떼죽나무의 특징인데요. 좀 작지만, 겨울눈이 이렇게 두개씩이에요. 겨울눈이. 겨울눈이. 겨울눈— 겨울눈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